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. 어찌하면 나 몸을 바꾸겠느냐? 아 싫어 싫어! 돌아가기 싫은데? 그게 무슨 마... 와일드 애니몬이 대박나면? 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현우 씨 지금 안무도 어설프고 표정 연기도 안 되잖아요. 섹시 수컷처럼... 섹시 수컷? 이게 식사냐? 이... 이 세모의도 아니고... 아니, 이 귀한 것은... 꼭 성공시키겠다. 저녁 아이돌이 내가 갈 길인 것인가?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.